현실적인 공감과 따뜻한 조언으로 도움을 주는 사교적인 협력자 ESFJ카드를 소개합니다. 2021년 리뉴얼된 한국인 MBTI 유형 분포 연구에 따르면 ESFJ카드는 한국인 인구수 중 5위인 8.2%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갑박한 사회에서 따뜻한 동료회를 느끼고 싶다면 FJ 동료를 찾아보세요. ESFJ카드 필살기로는 협조적, 봉사정신, 평화주의, 사교적이 있어요. 매우 사교적인 당신은 언제 어디서나 협조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요. 가정, 회사, 학교 등 어느 모임에서나 활력소 역할을 하며 당신이 가진 봉사정신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따뜻한 공감도 나눠주죠. 일을 할 때에는 꼼꼼하게 기존의 질서, 교율, 일정을 잘 지키는 편이에요. 다음으로 ESFJ카드 활용법입니다. 타인의 의견에서 숨겨진 가치를 발견하는 재능이 있어요. 모두가 노라고 외칠 때 누군가의 좋은 아이디어를 알아봐주세요.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 혹은 환자를 돌보는 병원과 같은 따뜻함과 동정심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당신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어요. ESFJ카드 주의점입니다. 타인에게 지나치게 헌신적인 나머지 자신을 돌보지 않을 수 있어요. 자신을 돌봐주세요. 반대 의견에 부딪히거나 거절당하면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해요.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연습을 하세요. 문제를 결정하거나 판단할 때 자신만의 기준으로 빠르게 결정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보세요. 당신의 유형이 ESFJ라면 영상 아래에 있는 ESFJ카드를 다운받아보세요. 어세스타가 FJ들에게 주는 선물 ESFJ카드를 SNS에 자랑해보세요.